대불 도장깨기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아무나 들어오셔도 돼요 자 2연승 야 레알이다 무아리다 자 2연승 흐하하하하핳 아 잠깐만 나 뭐해 아 나 뭐해 두번에 잡혔어 와 지게인데 이거 아 뭐 없어 나 어? 어 끌었는데 아 저렇게만 하면 이게 레버넌트를 잡기 힘들거든요 현재 싸움에서 무조건 재워요 저렇게만 하면 제가 뭐 들어갈 수 없어요 운 좋게 선타 잡는거 말곤 없어요 이렇게 나이스 저 카배드를 사용하는게 미스였다 호대 안나면 끝나겠습니다 아 걸립니다 끝에 터지고 마무리 너 왜 자꾸 레이브만 나와 어 이번 자다신분인데 1대1 와 아 아 아 5할이다 킥삼아 어 에센십이야 와 와 시빈도 안재고 에스시아가 그렇게 버전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저거 밖에 없어요 진짜 저거 밖에 없어요 사타사블킹 가만히 보기만 하면 돼요 저는 가만히 보다보면은 저거 밖에 할 수 없거든요 에스시아는 네 에스시아 좀 개편 좀 해야돼 어 뭐야 어 끝났네 수고하십니다 어우 이거 잘못됐다 이거 나 요즘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냐 이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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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이거 경직이 없는데요 으아아악 으아아아악 잠깐만 방금 방금시 푸쇼 푸쇼 공격 와우 와 잠깐만요 아 지마 아 데미지가 너무 심하잖아요 니마 데미지가 너무 심하잖아요 니마 행운의 여신이 나에게 미소를 짓는군 제가 재밌는거 보여드리기 힘들어 아 까비 야 무한코보인데 거기서는 맞는다 거불 쭉쭉 올라가겠습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자 노인 공격을 좀 합시다 그치 그치 헬퍼트는 그런다고 맞어 헬퍼트는 그래야 된다고 맞어 헬퍼트 공격이 아닌 것들 나은 순간 뒤져요 친구 하메코 아닌데 친구 하메코 아닌데 엘시온 건데 헬퍼트는 헬퍼트는 앉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싸 우리 누나 화이팅 우리 누나 화이팅 서두 잡아줘요 누나 고마워요 누나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오예 원 투 원 투 오와리라 애매하다 이거 이거 다운이다 이거 재밌는 놀이 재밌는 놀이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발 아 30연승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아 으 씨 짠 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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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하냐고 진짜 다시 파텔입니다 슈슈슈슈슈 슈슈슈 재밌는 놀이 아 잠잤다 이거 아 아 아니 왜 죽어 아 아 하하 씨 죽여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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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하지마 장전하지마 장전하지말라고 하지마 하지말라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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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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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조 하하 개선 전보다 app 하하 하 Vikings 이러면 안좋거든요 왜냐면 마나 주는거라서 저거 저거는 그리고 기폭도 안해도 돼요 왜냐면은 무한콤보도 안되가지고 기폭 안하잖아요 이거 콤보가 애매해 봐봐봐 이게 이게 SNC의 현실이에요 봐봐요 이게 선탈 잡혀도 봐봐요 무한콤보 안되요 절대 SNC는 이게 뭐야 다운됐잖아요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에센시아 에센시아는 선타 잡을게 없거든요 와 펜더브리딩 안해요? 아 이거 망했는데 저게 지게인데 이거 아 누나 아이 누나 살려줘 퍼텍션 와 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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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5연습까지만 하고 전 가겠습니다 이 아래에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5연승 갑시다 아하 안다쳐 재밌는 놀이 응 응 좋았어요 예아 응 하하하하하 시보여성